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기본서 32페이지 지방자치법 이렇게 써졌죠 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동산 공법을 접근해 나갈 때는 이 내용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체크를 해두십시오 32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제2조 지방자치단체 종료해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후 두 가위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전시안에 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사시 도 특별사시도 이걸 약주로 뭐라 합니까 시도 이렇게 하죠 이걸 옆에다 이렇게 이꼴 해가지고요 시도 이렇게 하고 이걸 광역자치단체로 한다 아시겠죠 이 즉을 책무는 그 장들을 시도사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자들을 또 견제하는 의회가 있죠 그 의회를 시도의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 시도의회는 광역의회가 되겠죠 광역의회 시도의회 광역의회 이 시도사가 어떤 법에 근거한 일처리 할 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시도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시군구가 나와있죠 시군구 이걸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죠 시군구 이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합니다 그 장들을 시장 군수 구청자 이렇게 하죠 이 구청장은 자추구의 구청자니까 자추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추구 구청자 이렇게 또 이 자들을 견제하는 의회가 있겠지 않습니까 시장을 견제하는 의회를 시의회 군수를 견제하는 의회가 군의회 구청장을 견제하는 의회가 구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들을 기초자치단체 장이라고 하겠죠 이 기초자치단체 장 이네들을 견제하는 의회 시군구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기초의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그 2항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걸 자추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자추구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특별시가 되고 서울이죠 광역시 6대 광역시가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 자추구는 광역시와 특별시 특별시와 광역시 관악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체크하시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제 3조 보시면 동그란 2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를 뭐라 한다 시 도라 한다 이거 봐주시고 이 기초자치단체인 이 시 있죠 이 시 이 시는 어디에 둔다 여기 시는 아까 이 시도라고 하는 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있죠 이걸 약속으로 시도 그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이 시는 8도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이거 둘 수 있죠 시 그리고 8도 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 시구구 기초자치단체로서 시하고 그 다음에 군을 둡니다 시군 이 시의 대장을 시장이라고 하고 군의 대장을 군술하죠 이 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있다고 했죠 이런 시를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대도시 그 장을 대도시장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대도시에는 행정편유로 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했죠 행정구 그 구청장을 행정구청장에 하죠 이 구청장은 임명직이다 선출직이다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청장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제3조 3항을 보면 2항을 볼까요 2항을 보면 이 군이라는 행정구역은 광역시에도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시에도 있고 도호관화국에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군 이 기초자치단체인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 8도대 이렇게 군 8도대에도 군을 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죠 그런데 이 군은 또 어디에도 둔다 광역시에도 두고 세종 특별자치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 광역시에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 광역시대에도 이 군은 있다 군 이인청왕시 옹중광화군 부상왕시 기장군 울상왕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 이렇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군은 자치군이니까 바로 군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겠죠 이거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치군은 체크합니다 이 자치군 이걸 자추라고 하죠 기초자찬체니까 기초자찬체인 이 구 이걸 자추라고 하는데 이 자치군은 어디에 있다고 서울특별시하고 욕대광역시 있다 이렇게 아까 대도시 안에는 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구는 행정구에 불과합니다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치군은 서울특별시하고 욕대광역시에 둔다 세종특별자시 안에도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없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서울특별시하고 욕대광역시에만 자추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3항 볼까요 서울특별시 욕대광역시 그 세종특별자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추가 아닌 구 이걸 행정구라 해요 아까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했죠 대도시는 자추가 아닌 구 이걸 행정구라 하는데 행정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군에는 이 군이 있죠 팔도대에 군이 있다 또 광역시 안에 군이 있다 이 군 내에는 의비라는 행정구 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의부대장을 읍장이라 하는 것이고요 면의 대장을 면장을 하죠 다음에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할 때 이런 읍장과 면장도 잡아가게 되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3페이지에 93조 지방자치장 해가지고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에는 특별자치장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도사를 두고 시에는 시장 군에는 군수 자축에는 구청장 둔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이 장들은 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선출직이죠 그 94조 보면 이런 지방자치장은 주민이 선거에 따라 선출안을 하게 되어있죠 선출직인데 임가산이라고 그랬죠 이건 참고로 하시고 제5장 지방의회가 나있죠 지방의회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의회도 있고요 시군구의회가 있어요 이것들은 지방에 두고 있으니까 지방의회를 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 알아주십시오 지방의회 이런 지방자치장에 대해 의회가 있다 지방의회를 하죠 자 30조 보면 지방자치장에 바로 대의 기관인 의회를 둔다 시도의회 시군구의회를 둔다 꼭 봐주시고 지방의회 의원도 임가산이 되는 것이 안 나오지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도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조례와 규칙 자 22조에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인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정도만 보십시오 법령의 범인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이 나와있죠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임한 범인에서 바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24조 이것도 참고로 볼까요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시군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유반해서 압니다 더 시도의 조례의 규칙이 더 상위기범이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 마시고요 남은이 통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 기본서를 보면 이 대한민국 헌법도 좀 가볍게 참고만 하겠습니다 23조 이 헌법 우리나라 최고법이 헌법이지 않겠습니까 헌법은 전문 법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헌법 중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 그리고 재산권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되니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건공공이 작업하도록 기재받습니다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게 작업하도록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이 수용은 강제로 법에 근거해서 재산권을 바로 뺏기는 겁니다 그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되죠 그래 건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과 사용과 제한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이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해놓고 건공필요하면 수용도 할 수 있다 수용하려면 법률을 해라 그리고 정당한 보상도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하자 그럴 때 적용하자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극단하게 써놓으세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우리 공법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법이니까 미리 좀 익숙해 해놓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적용하기 위한 일반법이 뭐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니 건축물이니 이런 소유권을 법적으로 바로 넘겨주는 경화일죠 강제죠 그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뜬다 공을 만든다 이럴 때 수용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은 법지사니까 법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적용을 하자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이 공 취 법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률이다 이렇게 이 법은 그 공익사업할 때 그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한다 그때는 먼저 땅 진들 건물 진들하고 소유권자하고 협의해서 파쇄해가지고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하는데 그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강제로 재산을 뺏어 고속도로 뚫고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권리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뭐 건축에 대한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 재산권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 뺏어오는 걸 수용이라 해요 이 수용도 법대로 하면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 법지대회에서 하니까 헌법에서 일단 인정합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럴 때 적용하여서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법이 이 법이에요 공치법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는 이 법대로 하면 돼요 이 법대로 아시겠죠 공치법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 통과 해도 되고 저기 121조 하나 볼까요 120조 자 이 국토하고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토는 국가에서 보호해라 이렇게 돼 있죠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이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토 이용했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그때 적용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이 법이 아주 중요하여서 이 법을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하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2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자 그리고 121조 볼까요 헌법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원칙이 달성되어지도록 노력을 해라 국가한테 그런 의무를 가합니다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 농지를 소유하고 싶으면 농사철학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에게만 농지 소유를 하도록 규제하자 이걸 경자유전원칙 라는 것이죠 농사질 의사 없는데 농지 사가지고 튀겨서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남긴다 이걸 투기라고 그러죠 이런 투기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농사 짓기 싫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도록 잘하겠다 농사 짓고 싶은 사람에게 소유를 인정해주겠다 이걸 헌법에서 이렇게 딱 선언 규정하고 있죠 이런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 농지법이 되는 겁니다 농지법 그래서 우리는 농지법을 통해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 농지의 또 보존내용 또 전용의 규제 뭐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죠 농지법은 두 명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 이 국가는 농지가 나여 경자윤원칙이 달성될수록 노력해라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되는 것을 선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이항 보면 농업생산성 재고와 농지 합류의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 원래 농지 소유자 농사 짓기 싫으면 팔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남한테 빌려주고 소윤을 해도 된다라는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지 임대차 그리고 남한테 보수적으로 농사일을 맡기는 거 이거요 위탁경이라는데 이것도 원칙은 안 돼요 그러나 외조로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규정해놓고 있는 법률이 있다 그게 무슨 법이다 농지법 그런 내용을 법률로 정해서 운영해라 라고 헌법에서 임하고 있죠 그때 법률은 농지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2 이즈 보면 국가는 국민 모두 생산 및 생활을 기반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조를 위하여 법률이 제한에 따라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이런 것들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이렇게 이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국토 유형에 따른 제한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헌법에서 이런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법들이 우리 바로 공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35조 이것 아까 했던 것인데요 그거 한번 봐주십시다 다시 이 대한민국 행정 주제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산시장인 광역자산시장인 시도사가 있고 기초자산시장인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8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있고 그 시장 중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있다 이 대도시장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그런 특례시도 있다 이런 대도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행정구 구청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 구청장은 우리 공법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자치구 구청장이다 자치구 구청장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어만 현재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를 볼까요 36페이 보시면 이 수도권이란 말 나옵니다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아주 기초가 되고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정의를 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걸 국토라 하는데 국토 중 수도권이란 말을 나옵니다 앞으로 수도권 수도권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수도권이 어디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딥니까 서울이죠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 주변 지역을 권위라 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수도권 합니다 수도권 뜻 알아두세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이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는 31개의 시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수도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 말을 또 법에서 씁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수도권 외허 지역 같은 말이에요 예자가 밖의 자거든요 수도권 외허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하면 여기 수도권이 여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하면 비수도권인데요 여기를 말해요 비수도권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이 수도권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따라서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기본서 36편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원시 경기도 31개 시골으로 말합니다 2번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세 가지 권역 이름이 뭐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과밀 억제권이 보이죠 성장관리권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연 보정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정권역은 수도권 안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권역이다 비수도권에는 이런 권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은 인과 산업이 과밀화되어 있는 장소에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수도권에서 가운데 노른자리입니다 그 과밀 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아래는 성장을 시키겠다 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팔당댐 상하류력을 보정해야 되겠죠 개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은 개발을 되도록 못하도록 기재하고자 자연 보정권역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공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것만 알밀해요 밑에 있는 자료는 이해를 더 많이 써서 써 놓은 것이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에서는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에 수도권 3개 권역의 이름만 알면 돼요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정권역이 있다 이 정도만 딱 받으십시오 다른 거 볼 게 없고요 다른 것은 안 받으세요 37페이지에도 마찬가지 이건 이해를 더 많이 써 놓은 것이니까 참고하고 38페이지 봐봅시다 38페이지 보면 지도를 제시해 놓고 있죠 수도권 3가지 권역을 현황해 가지고 한눈으로 파악이 되도록 자연 보정권역하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 있죠 이런데 성장관리권역은 앞으로 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개발 통해서 과밀 억제권역은 인과 삶이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과밀하고 있죠 이걸 관리해서 나가고자 억제시키고자 관리하겠다 해서 과밀 억제권역을 지금 묶어놓고 있죠 자연 보정권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 상하료 인근 지역을 개발 못하도록 막고자 지정한 권역입니다 자연 보정권역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권역에 있는 부동산 중 어느 권역에 있는 부동산이 고가로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을까요 과밀 억제권역이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그럴까요 성장관리권역이죠 마지막에 어디에 있는 것이 좀 쌀까요 자연 보정권역입니다 이렇게 좀 눈을 통해서 확인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주에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도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날씨כשיו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자라고 istan